이사야 63장 이사야 6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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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이사야 65장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 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재단 위에 분양하며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양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 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옵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옵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샤롬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주를 떠나서 내 거룩한 산을 잇고 가색의 상을 차려 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어 바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사륙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만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 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백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백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사야 66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들이는 재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양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오며 성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대적들에게 보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이다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아이들을 낳았다 바로 내가 아이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낳게 하는 이가 나이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못 나오게 낳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 오시며 그의 병건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 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스페인, 뿔, 활을 잘 쏘는 룻,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세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사물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을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아멘